후지산에 대한 경고를 오늘 또 유럽의 지진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 관련 데이터를 조사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럽 지진학자의 주장은 후지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산채 빙창이 진행되고 있으며 땅속에서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폭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기상청의 지진과 화산 데이터는 물론 매우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일본에 대한 지진과 화산 폭발의 정보이겠지만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지진과 화산학자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으므로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여서 무조건 유럽 지진학자의 후지산 폭발 징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서도 안되고 또한 맹신해서도 안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지 일본의 대지진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아무리 봐도 유럽 지진학자의 주장인 후지산이 현재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제가 봐서는 이해는 안됩니다. 만약에 유럽 지진학자들이 직접 일본 후지산에 가서 센서로 지하 깊은 곳의 전자기 이상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마그마를 탐지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했을 것이므로 일본 자료가 후지산에 대하여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유럽 지진학자의 주장대로 후지산에서 현재 화산 분출의 전 단계로서 마그마 충전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일어난 일본 후지국 후 지진의 진원은 일본에서 최고봉이자 활화산인 후지산 정상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후지산 자락이었습니다. 이는 후지산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감을 자극했습니다.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마나 시연에서도 진도 오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2012년 당시에도 후지고코가 진원이었습니다. 후지고코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갑자기 빈발하는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산 분화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화 지진, 일본 근해인 난카이 트로프 일대를 진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함께 미래에 닥칠 우려가 있는 최대 재난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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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